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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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 피바 내 피바 샘, 샘솔대, 아 샘솔대 한 발 넘었고 아 미안해요 다 뺏었네 나이스 어? 스신이 형님 또 오셨다 알고 보니 시청자님 오셨음 아 하나 뗐다 하나 뗐다 하나 뗐다 하나 뗐다 누가 잡았어 나 타이밍 구미니까 길게 한 번 안아 길게 빙득해 길게 빙득해 울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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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마루 있는거 같은데 폭조심 울별 세명 울별 세명 울별 세명 울별 세명 들어가야돼 울별 세명이 났어 죽었다 와 날 맞춰? 계단으로 날라 계단 셋이래 계단 최대한 절여야 돼요 맞았구나 아까 뭐야 1문 어? 5문 1문 1문 2문 3문 1문 5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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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4문 5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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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문 9문 5문 5문 락킹이네 락킹이네 점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 뺐어요 왼쪽으로? 또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저 전진함? 중끝들 가복들 중끝들 가복하나 했다 가복하나 가복하나 세마나 1문 1문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역시 갓은 아무나 할 수 없지 싸다가도 한번 잘하면 칭찬받는 좋은세상 칭찬해줘야돼 오케이 우리 칭찬을 매말라 했어 칭찬은 릴레이 공우 미는거 아니야? 미는거다 미는거다 끝까지 안돼? 오우 칭찬 나이스 칭찬 릴레이 형 저 삥있어요 저도 삥있어요 아 이거 이거 가비 너무 잘했는데 자 이거 맞춰? 슥팡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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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팀 누구야 아이씨 가복 가복 쌤 쌤 쌤 쌤 쌤 와 내 피바 범복 범복 주신 내 피바 쓰는데 이거 원샷남자 원샷남자 이거 깡구서 두발맞췄어 예압 뭐야 계산이야? 어 대표적 오전진 다이스 슥팡형 이걸 반응해가지고 원래 잡아야돼 그 다이스 성원 성원님 유명하게 성원님 유명하긴 하지 흥 아 2개 삥하나 흠흠 마루다 우린 저 일단 삥 두개 있습니다 빙 두개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가실 지게차 일단 지게차 폭만 보기 까볼께요 일단 자 빙 하나 두개 한샷 아이고 쌤 쌈 쌤 쌩 쌤 썰때 쌤 썰때 쌤 썰때 한번 남았고 ène 아 미안해요 다 뺐었네 아 가스는 스나의 고장 아닙니까 역시 역시 어 많다 눈 많다 이거 와아 비행 까놨어 길게 연마 이거 눈동 쭈러도 되겠다 적배 많아서 나온다 바루도 조심하시고 간거 아녀 이미 죽먹고 있어서 나가긴 나가야 돼 적배 봐줄래요? 아 잡았어요 적배? 오케이 자 형 저 들어가요 사버렸어 가봅둘 사버렸어 가봅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자 1 Ball 3명은 나오겠죠 눈 밀렸죠? 안 밀렸어, 밀리진 않았어 눈... 검 관리야 우리 뺏어? 중에서는 못하는데 재현이 형 검 한번 가져가, 재현이 형 앞에 전진 조심 제가 먼저, 제가 먼저 안 찍힌다 상대 대핑 까줄게요 자, 상대 대핑 하나 아,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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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센발다, 센발 쪽발 전진한다 이거, 전진발인데? 앞에, 앞에 아, 잘 쏜다 톡톡, 톡톡 아군이 패배하였어 반나셨나 본데 그 와중에? 네 저도 검 한 번 가야겠다 아니다, 눈 다시 감 길게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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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춘다 아 길게 뺏어 길게 뺏어 마루 쪽으로 더 빠지긴 했어요 접해서 폭 조심 마루 옆나가 눈통빙 아, 아이고, 나 못 돌렸다 그치 아, 나 못빠진다 줌크템 나 못빠진다 이제 보게 접핑 두개 있긴 해요 이거 격대가 만족 같은데 지올거 접핑 가복 많은데 가복 많았음 와, 못 도망가게 몸으로 막났네 먼저 아 아까 14킬 1대스였나 그랬는데 뭐야 딴 곳에 갖다 버려야겠다 오 연상님 안녕하세용 감자 수납하 둘나봐 우리 건복 아 건복 없네 우리 다음엔 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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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문 들어간데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내가 검 갈게 검 전진 하나 더 했다 검둘 이거 반이야 이거 반이야 이 사람 반이 반이 걸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검은 누구지 내가 검 가야겠다 검 한 채소 둘 채소 둘이요 채소 둘 검정 하나 반 수나 반 두명 더 두명 더 수나 반 수나 반 수나 반 개필거에요 리스크 저 배 뺐겠다 저 배 핀 까고 밀어볼까요 그냥 어차피 개핀인데 쟤 빠지는 중 어 뺐어요 형 문철이형 두발 샘핑 들어온다 태양초바 문철이형 두방받았어 안고서 두방 우리 검 안보는다 우리 검 안보는다 보니 검광거 조심해 왜 안보인다 검적배 같아 와 저그래서 윈체 개피었나보네 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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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많이 와 검을 백조 개 핀 두개 검박 조심 아직 노전진 왔다 왔다 스시인님 왔어요 검박스 조심 검박스 됐다 다시 콕강어 잠시 어딨어 안보여만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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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쓰나 돌개도 있어요 앞에 에피 코너 키 1이다 어 다리다 아닌가 아임의 미안 말 맞추고 오케오케 잡았으면 되지 울벨 Sim 물통하고 눈 빼래요? 뭐 빼나 빙두기 하고 갑옥 질렀어 이문조심 오케이 나도 테리 왜 무조건 개피라고 얘기해 개피랑 옷이랑은 다르죠 형님 하지만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검 떼진다 하나다 하나다 채소 둘다 건빙조심 도핑 도핑 라핑 리스크도 오던데 계속 두발 더 두발 이지요 어 이게 안맞아? 검코너 상큼하시네 어서오세요 예 저기 공 2개 검검검검검검 금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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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갑 갑옥 아 이거 뽀나다 이거 건복 같다 짧았는데 이 사람 보여 응 평온자로만 아 뽀나야? 말했지 아 뽀나랑 아 이게 안 들려 총 쏠 때 무반영이 집중력이 좋으신거지 멀티태스킹을 그저 남자는 원래 좀 힘들죠 내가 특히 못하나봐야 돼 아 특히 이거 나가줄사람 있나? 내가 나갈까? 바로 나와? 어 그러든지 저기서 나와달래 그럼 전진은 없애야지 길게엄마 재현이형 결국 이거 봐 아기들 깼잖아 전진 검전진 안 먹었어 전진 전진 잠깐 짤 검전빼 있는데 검파트 잡았고 윽 하는순간 샥 하고 아니 이게 왜? 이게 안맞네 검에 세명 고장인데요 나갔네 저기 재현이형 튕겼잖아요 너무 관심없는거 아니에요? 저 저 저 저 리스크 개피 리스크 개피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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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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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스나 개피에요 리스크 스나는 개피 잡았다 자 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먹고 와야지 위성 이식 2킬시 33,333원 오케이 확인요 검정 두명 리스크 필 저 죽습니다 이제 살았네 와 이걸 맞추네 둘다 필 둘다 필 나 못끼렸어 와 안 맞고 죽어 힐 힐일거에요 형 맞았을거에요 안 맞았으면 개피 그건 총애네요 형 죄송해요 형 나 맞추는거 봤잖아 ㅋㅋㅋㅋㅋ 쌤 쌤 쌤 쌤 쌤 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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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주실 어 개피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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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킬 라이스 와우 30킬 놈 С 찢어쓭 30킬 4안 2킬 4편